당분간은 이렇게 515거든 지금? 파리랑 유벤투스 515로 지단! 지단! 쑤고! 됐다! 그렇지! 원래는 파리 생제르망이랑 유벤투스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그냥 과감하게 파리 생제르망 정리했습니다 그냥 얼른 유벤투스 맞추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카반이랑 조금 비슷한 유형의 스트라이커 아인모바일 그 다음에 센터백의 빠바기형님 칸나바로 칠카를 영입을 했습니다 일단 키는 작아요 근데 점프가 좋아 그 다음에 이제 태클 가로채키 대인수비 상당히 높고 밸런스 민베리 진짜 미쳤고 발밑이 좋은 체감 좋은 커서잡고 수비하기 좋은 그런 센터백 근데 이제 3명 다 좀 키가 작아서 그니까 헤딩은 최대한 올리지 못하게 해야지 속도 이정도면 괜찮고 결정력 높고 슈파워도 쎄고 위치선적 좋고 밸런스랑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 카바니하고 스탯이 비슷하더라 물론 중거리 슛은 조금 아쉽지만 뭐 이정보면 오히려 이제 패스가 인모빌레가 더 높고 비슷하죠 조금 아쉬운거 몸싸움 근데 인모빌레가 무게가 더 나가 그리고 보통마름 또 이제 체격차이도 나고 침착성은 시비도 높고 좀 비비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기 이제 음바페 대신에 키에사, 호날두, 앙리, 비에리 지금 4명의 후보거든? 근데 일단 키에사 한번 영입해보려고 키에사가 또 평이 좋고 내가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자 그럼 바로 게임을 해보자 아 최강 카바니랑 비슷한데 진짜? 키가 비슷해서 그런가? 일단 G단 ZD골? 독가비 신선이고 좋았다 잠브로타 잠브로타 영입했어요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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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키컨 이거 아 이거 이모빌레 잘못없어 이거 상대가 잘했어 와 칸나바로 나이스 칸나바로가 좀 앞에 나가가지고 수비해주니까 좀 편하네 이거 칸나바로 그렇지 이런 느낌 이모빌레 아이 골키퍼가 왜 이렇게 잘 막아 와 카세레스 으아 임모빌모 하하하하 이거야 카바니랑 비슷하네 자 제격이다 한국팀 이겨야지 영입 잘했다는 소리 듣거든 좋았다 아 진짜 한국 지지게 빠르네 아 라비오 됐다 임모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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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쓰아아아아아악 임모임모 야 자두리 뚫었다 임모빌레가 이거 인정해야되 여러분들 그죠 여기 아 아니 한골 넣고나면 애들이 좀 병신되는거 같애 진짜 설마 우와아아아악 이게 느낌이 아니라 진짜 선제골 먹으면 게임이 오히려 더 잘돼 여기다 와아아아악 이범령 굿 오졌다 꺼고 와아아아악 김민재 에이씨 나이스 로카 빡 으아아아아아아아악 hist 한국팀 이길때가 제일 좋아 와 승률 봐 나 요즘에 좀 잘하는 것 같아 아 닉네임이 한국기성룡이네 2연속 한국은 너무하잖아 아아아아아아 뭐야 이게 아니 이걸 어떻게 이겨 아니 그냥 은카팀도 역겨운데 무슨 금카팀이야 좋아 아니 이게 공을 뺏은게 뺏은게 아니야 무슨 좋았다 지! 아 그렇지! 아 인모바일 가자 그렇지! 아 근데 이게 오히려 선제콜 넣으면 더 불안한데 모멘텀 온 야 됐다 아 너무 빨라 아 아 아 아 와아 나잇 아니 이거 뺏기는게 뺏기는게 아니오 슈발 뭐 오 나이스어어 산! 오어! 오허허허 와 산두로 똥 산두로 될 뻔 지렸다 음바! 음바 앞에 대 차두리 음바 앞에 대 차두리 아! 야! 와이! 와! 개똥망겜 진짜! 와! 에바야! 어! 진짜 게임 너무 환하네? 오! 이의의의의의!! 아잇모바일! 아 지렸다! 아 이겨냈다 임모빌레! 두걸로 만족 못한다! 새골, 네골 더 넣어주겠어! 대한민국! 철저히 부서주겠어! 하하핳 아잇모바일! 짓! 오! 오 지리는데 목 임모 빌레? 로카녹커아오우! 쪄어아아 우와아아 제발 으어아아 OK 뭐고! 슈발 모멘텀! 나 모멘텀 보정 이런거 잘 안믿었거든 근데 나 한국팀이랑 할때마다 좀 그런거 있다고 생각해 한국 모멘텀 있음 어 다 모르겠고 한국은 있어 응 먼저 뛰면 그만이야 아 쉬워 나이스 카세우스! 좋았다 파틴!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아 이 못빠이 으아아악 아 이걸 이겨내버리죠 네 지지요 이겨내는거 그죠 아 이걸 이겨내버리죠 이거 이겨냈어 와아아아아아 참 저게 중요하거든 저렇게 수비수와의 경합과정에서 어깨 먼저 집어넣고 이겨내는거 야 이게 진짜 좋은 스트라이컨데 굿초이스였다 내가 지금까지 본 한국중에 최강의 한국이었어 8800억 한국이셨네 와아아아 근데 더 중요한건 이 LH 차범근 금카를 삼천억 하는 이 선수를 카세레스가 막아냈다는거 하하하하 역시 믿고 있었다구 구독눌러 누르라고 빨리눌러 default 여기 에어 제 에어 뗷 인 아 각조 핵 되 아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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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